문재영 기수와 13번 라운드 파이팅입니다 대단이 좀 나올 듯한 드럼 편성입니다 5번마 천하비상 형식 전개가 가능한 드럼 마필이기 때문에 5번 천하비상 이놈을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로 놓고요 쌍복식 대가리로 놓고 백판짜리 하나 신고 봅니다 안쪽에 1번마 페리킹이 아 이제 3, 3, 4, 4번 했는데 자, 윌대먼 요번 1번계에 요번에 삼습니다 작차 항복킹 5번 1번 작차 항복킹 5번 1번 8번 1번 5번 3번에 싸우면 외곽끼는 9번 12번까지 그 뒤쪽에서든 3번 안쪽으로는 11번, 11번 햇살 경기 역시 높고 5번 천하비상인 선두리 입구다 5번 헤리킹이 막판 2위까지 5번 1번 2번, 11번, 8번 함수면서 경주를 1000m 토요경화 제재 3경주 11마리말 승차게 출발했습니다. 자, 6번망 제주 요격수. 자, 이제 올라가야죠. 보단설공. 자, 쌍버킹 1번, 6번. 1번, 6번. 주력의 2번. 자, 쌍버킹 1번, 6번. 1번, 6번. 주력의 2번. 매장쪽 6번 제주 요격기 순식간에 1위권까지 손을 끌어올립니다. 선두 1번 아라강좌 위협하는 바깥쪽 6번 김수기세. 6번 제주 요격기가 순식간에 선두. 1번, 6번, 2마리의 경합입니다. 바깥쪽 6번 제주 요격기. 6번, 1번, 2번. 6번, 1번, 2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경주를 2000m 제8경주. 제37회 KRA컵 클래식 출발했습니다. 기조 경마 48경주입니다. KRA컵 클래식 경주. 뭐 별다른 이변이 없으면 13번 라운더 파이터가 앞장가서 멋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3번 킹업 더 매치. 자, 요거 모레만 잘 피해서 타면 2000m에서 갖다 꽂는 도림으로 봅니다. 13번, 3번. 주력으로 한 방 때리고요. 13번, 3번. 주력으로 한 방 때리고요. 안쪽을 공격합니다. 13번 라운더 파이터가 KRA컵 클래식 약 3만 10 정도 달아나고 있습니다. 2위는 3번 라 킹업 더 매치. 바깥쪽을 따라 붙습니다. 문세용 기숙학생한테 13번 라운더 파이터가 1800m를 넘어 2000m에서 통과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KRA컵 클래식 대상 경주. KRA themselves segments.